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홍대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큰 옷가게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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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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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완성! 저는 핑크색 하고 바지가 하나 사고 싶은데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구니까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말 혼대를 이렇게 쭉쭉 걷다보면 이렇게 버스킹 공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배고파서 홍대에서 유명한 또보게찌 떡볶이 가게에 왔어요 이제 나가볼까요? 이제 나가볼까요? 커피 마시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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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s 만나요 덥soever lover burn 새해 내일 내일 아침 가lli 저는 홍대역 건너편에 있는 연남동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 해요. 한국인들은 연남 플러스 센트럴파크 합성어인 연트럴파크라고 불러요. 여기로 붙여서, 핫도그의 한 번만 더 자른 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다 같이 가게 될 때까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다 같이 가게 될 때까지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다 같이 가게 될 때까지 다 같이 가게 될 때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맛있어 엄청 맛있네 에스프레소 이거부터 마셔 뜨거워 뜨거워 이제 면을 먹기 위해 저희밖에 안 남아서 얼른 나왔어요. 이제 다시 홍대입구역으로 갈게요. 여기 보이는 홍대 조폭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 홍대 쇼핑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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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